한강의 기적 한강의 기적 한강의 기적 미국 뉴욕 주재 총영사 등을 역임한 박정희 큰 사위 한병기와 제4대 중앙정보부장 남산매돼지 김영욱 등 당시 박정희 정권의 핵심 인사들과의 친분을 앞세워 1966년 불과 서른 중반의 나이에 자본금 100만원으로 설립한 직원이 10여 명에 불과했던 작은 가발수출업체로 박정희 정권의 노골적인 지원에 힘입어 설립한 지 채 5년도 되지 않은 1970년 수출 1천만 달러를 달성하면서 대유그룹 창업자 김우중 등과 함께 철탑산업훈장을 수원하는 등 당시 우리나라 수출기업 15위에 올라섰고 창업자 장용호는 박정희 정권 하에서 승승장구하는 YH 무역 덕에 1973년 대한민국 종합소득세 납세순위 7위까지 오르는 등 막대한 부를 얻게 되었습니다. YH 무역 창업주 장용호는 박정희 정권의 노골적인 지원 하에 훈장까지 수원하면서 산업여권 수출여권으로 칭송받으며 여기저기 사업을 확장하고 있을 때 정작 회사 발전의 주역이자 국가경제 발전의 원동력이었던 노동자들은 형편없이 낮은 도급당가로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도급제라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급여체계 속에 하루 12시간 이상 근무해 휴일 월 2회 미만의 고강도 노동이 무색할 정도의 저임금과 한겨울에도 뜨거운 물이 안 나와 고무장갑을 끼고 벌벌 떨며 머리를 감아야 하는 각박한 환경에서도 야식으로 받은 보름달 빵 하나조차도 먹지 않고 아껴 그 빵들을 모아 자신 하나만 바라보고 있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보내줄 정도로 금면성실하게 살아왔지만 정작 이들에게는 공돌이 공순이라는 멸칭과 함께 이들이 쏟아낸 피와 땀으로 부와 권력을 축적한 자본가들과 권력자들로부터의 비인간적인 착취와 탄압만이 있었습니다. 1970년 당시 18 어린 나이에 고향 강릉에서 무작정 서울로 상경하여 YH 무역에 입사한 최순영은 가족들의 생계에 보탬이 되기 위해 자신은 돌보지도 못한 채 정신없이 작업에 몰두하며 어느덧 가발 제작 과정 중에서도 가장 고난이 도인 머리카락을 한 올 한 올 직접 수작업하는 업무를 맡을 정도로 고급 인력이 되었고 결코 크지 않은 급여지만 이를 기다리고 있을 가족들에게 돈 붙이는 재미로 하루하루 고단한 삶을 견디며 살아가던 중 우연히 참여한 모임에서 꿈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시 근로기준법이라는 존재조차 몰랐던 최순영은 하루 8시간 근무의 연장근로수단과 퇴직금까지 받아야 한다는 꿈같은 이야기를 들은 후 김경숙, 박금순, 이혹자, 전정숙 등과 함께 YH 무역에도 노동자들의 권리를 대변할 노조가 필요하다는 뜻을 함께했고 여러 우여곡절 끝에 1975년 5월 지부장에 선출되며 마침내 YH 무역에도 전국선미노조 지부가 결성되었습니다. 이렇게 결성된 YH 무역 노조는 대의원회의뿐만 아니라 기숙사 자치회 등 다양한 소그룹 활동과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노동자들의 권익에 대해 적극 알렸고 지속적인 노사협의 끝에 노조를 결성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1975년 12월 창립 이후 최초로 관리직이 아닌 생산직 노동자들도 상여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당시 2천 명이 안 되는 노동자들 중 900여 명이 노조에 가입할 정도로 여성 노동자들의 열성적인 지지 속에 성공적인 노조 활동들을 펼쳐나갔습니다. 가뜩이나 가발 사업이 흥하자 여기저기서 가발 공장을 세우며 경쟁이 과열되는 상황 속에 베트남 전쟁이 끝나면서 동남아 국가들까지 뛰어들자 이미 YH 무역을 통해 뽑아먹을 만큼 뽑아먹었다고 판단한 창업주 장용호는 노조가 결성된 지 1년 후인 1976년 바지 사장을 안치며 자신은 한 발 뒤로 물러선 채 일전에 자신이 따로 설립한 용 인더스트리즈를 통해 YH 무역 제품들을 미국 등지에서 수입 판매하며 결제 시한이 지나도 대금을 갚지 않는 방법 등으로 교묘하게 자기 자본을 회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신의 동서인 진동이를 비롯해 친인척들까지 동원하여 외화를 반출하기 시작한 장용호는 어떻게 하면 YH 무역의 자산을 자신이 둥지 내린 미국으로 빼돌릴지에 대해서만 골몰했고 이런 베이맹유에 대해 눈을 불아리고 있을 노조를 눈의 가시처럼 여기며 전직 전출 감봉 등 노골적인 인사 조치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공장 이전과 하청 등을 통해 고의적으로 사업 구조를 약화시키면서 노조를 견제하는 동시에 자신이 손수 창립한 YH 무역을 정리하는 수순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대표이사에 임명된 박정원과 재정관리 상무이사 김종혁 등은 취임과 동시에 은행 빚을 잔뜩 끌어와 오리온 전자를 비롯해 다른 기업들을 인수하거나 주식들을 매입하면서 무분별한 사업 확장과 무리한 투자를 통해 YH 무역의 재무구조를 의도적으로 악화시켰고 이렇게 영거프 경영 적자를 기록하면서 1970년 4천여 명에 이르던 직원 숫자도 1978년에는 어느덧 500여 명으로 수년 만에 급격히 줄어들었으며 동일방직에서 사측이 노조를 향해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끔찍한 만행을 저지른 일명 동일방직 똥물 사건이 벌어진 무렵 YH 무역은 경영진이 의도적으로 촉진한 재무구조 악화, 경영실적 악화 등을 내세워 일정기간 휴업할 것임을 직원들에게 알렸습니다. 이에 YH 무역 노조는 1년 전인 1977년까지만 해도 여전히 대한민국 100대 기업 안에 들었던 튼실한 회사가 경영진의 의도적인 재무구조 악화와 작업 물량을 하청으로 빼돌리면서까지 자행한 대량 해고 등으로 일부러 경영 상태를 악화시켜 합법적으로 회사를 정리하려는 위장 휴업이라며 반발했고 이렇게 YH 무역의 상황이 하루하루 악화일로로 치닫는 가운데 창업주 장용호는 미국 뉴욕 교포사회에서 한국문화회관 이사장으로 맹활약하는 등 입사하여 수년간 일해왔던 직원들은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목소리를 높일 때 정작 창업주인 장용호를 비롯한 경영진들은 온갖 이유를 가져와 회사 문을 닫으려 하는 참으로 기이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1978년에는 이란에서부터 촉발되기 시작한 제2차 석유파동 오일 쇼크의 서막이 오르면서 전 세계 경제는 치솟기 시작한 유가로 인해 인플레이션 압력을 받으며 불황에 접어들기 시작했고 이에 1977년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하며 본격적인 성장을 시작한 당시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제도 수출 둔화와 물가 폭등등으로 흔들리고 있었으며 이 무렵 박정희 대통령은 통일주최국민회의를 통한 간접선거로 제구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선출되며 대통령을 무려 오연임했으나 1978년 12월에 있었던 제10대 총선에서는 여당인 민주공화당이 야당인 신민당에게 전체 득표율에서 뒤지는 충격적인 결과를 내면서 정치건 경제건 대내외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정세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1979년 1월 YH 무역 노조는 서울시의 1979년도 임금인상 직권 조정 신청을 내고 사측에는 임금인상 노사협의회를 소집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유야무야 시간만 끌던 YH 무역 사측은 공장 폐쇄와 함께 직원 500여 명을 해고할 것이라고 일방적인 통보를 했으며 이에 노조에서는 창업주 장용호를 소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미국 대사관과 부정대출을 남발했던 조흥은행 그리고 노동청 심지어 박정희 대통령에게까지 회사 정상화를 호소했으나 박정희 유신정권은 이러한 노조의 간절한 외침을 모두 묵살한 채 노동청의 시간 끌기용 거짓 약속들과 경찰의 농성장 급습으로 대응했습니다. 담당 정부기관인 노동청과 정권의 수장 박정희 대통령마저 외면하자 한순간에 직장을 잃을 위기에 놓인 YH 무역 직원 500여 명은 사측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에 항의하며 농성하기 시작했고 노조는 회사 정상화와 고용 승계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YH 무역 사측은 1979년 7월에 이어 1979년 8월 6일 또 다시 일방적으로 폐업을 공고하면서 이틀 후인 8월 8일부터는 전기도 물도 식사도 모두 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YH 무역 직원들 중 대다수를 차지했던 여성 노동자들은 기숙사에서 철회농성을 하며 사측의 일방적인 폐업 통보를 취소해달라 외쳤지만 사측은 기숙사와 식당 폐쇄뿐만 아니라 8월 10일까지 퇴직금을 비롯한 해고수당을 수령하지 않으면 법원에 공탁할 것이라고 협박성 공고까지 하면서 물리적인 힘도 사회적인 권력도 법적 지식이나 배움도 부족했던 여성 노동자들이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졌던 직장마저 잃고 한순간에 길거리에 내앉게 되자 문동환, 이문용, 고은 등 당시 명망있던 제아인사들이 신민당 총재 김영삼의 상도동 자택에 찾아가 YH 무역 여성 노동자들을 도와달라고 요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979년 5월 지난 제10대 총선에서 역대급 선전을 한 신민당의 총재로 선출되며 다시금 박정희 유신정권과 각을 세우기 시작한 김영삼은 자신의 자택까지 찾아와 강곡하게 도움을 청하는 제아인사들을 매몰차게 모른 채 할 수 없었고 자칫하면 한순간에 직장도 거쳐도 잃고 길거리에 내앉을 뻔한 YH 무역 여성 노동자들은 1979년 8월 9일 당시 제1여당 신민당 당사로 이동해 다시 농성을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신민당 총재 김영삼은 당사에서 불안에 떨고 있는 여성 노동자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며 지켜주겠다고 걱정 말라고 다독였고 당분간 당사 건물 4층 강당에서 지낼 수 있게 간단한 침구류와 생필품 그리고 식사까지 제공해 주면서 주변 경찰들의 접근 및 감시를 차단하는 동시에 이를 이 지경으로까지 방치한 박정희 정권을 비판하며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자신들을 따뜻하게 맞이해준 김영삼을 비롯한 신민당 당원들 덕분에 정기수도 식사마저 모두 끊긴 사내기숙사에서 벗어나 농성을 재개할 수 있었던 YH 무역 여성 노동자들은 배고파 못 살겠다 먹을 것을 달라 우리를 나가라면 어디로 가란 말이냐 등을 써놓은 플래카드를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폐업 조치를 철회하라 영거프 외쳤고 1979년 8월 10일 밤에는 긴급결사총회를 통해 경찰이 강제로 해산시키려 한다면 최후의 한 사람까지 모두 죽음으로 맞서겠다는 결의문까지 채택했으며 같은 날 신민당은 관련 부처장인 보건사회장관을 통해 시급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 보건사회위원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집권여당 민주공화당과 유신정 의회는 국회에서 이 사태에 대해 논의할 수 없다고 반대했으며 당시 박정희 유신정권 중앙정보부장 김재규는 안전대책이 불충분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경찰 기동대를 통해 농성 중인 노동자들을 진압한 후 강제 해산시킬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고 결국 1979년 8월 11일 새벽 도시경 서울시경 기동대 2천여 명은 마치 군사작전하듯 당시 제1야당 신민당 당사를 둘러싸고 출입문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철제 방패와 진압용 곰봉 등으로 중무장한 기동경찰 수백 명은 신민당 당사에 쳐들어가자마자 총재실과 비서실 등이 있는 2층으로 돌진하여 회의실에서 한창 대책 논의 중이던 총재 김영삼을 비롯해 신민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진압봉을 휘두르며 강제적으로 끌어냈고 이 과정 중에 당사에 있던 당직자들 뿐만 아니라 언론사 기자들을 비롯해 현역 국회의원들까지 박정희 유신정권 경찰들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무자비하게 구타당했으며 이렇게 당사 2, 3층을 짓밟은 서울시경 기동대는 YH 무역 여성 노동자들이 머물며 농성하고 있던 4층 강당으로 들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투신조와 할복조로 나눌 정도로 처절하리만큼 결사항전을 다짐했던 YH 무역 여성 노동자들은 온갖 욕설과 함께 진압봉을 휘두르며 자신들에게 돌진하는 경찰들을 향해 물러가지 않으면 뛰어내리겠다 절규하면서 건물 외벽 창틀에 매달렸고 당사 건물 밖으로 끌려나와 이 과정을 모두 지켜보고 있던 신민당 총재 김영삼은 너희들이 저 여공들을 다 죽이려 하냐 외치면서 작전 지휘 중이었던 당시 마포경찰서 정보과장 황용화의 뺨까지 올려붙였지만 서울시경 기동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여성 한 명에 4명씩 달려들어 팔다리를 붙잡고 강제로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 중에 여성 노동자들의 머리가 계단과 건물 바닥에 쿵쿵 소리를 내며 부딪혔지만 전혀 개의치 않고 강제 연행을 단행한 서울시경 기동대는 혹시나 연행 중에 남은 힘을 다 짜내 반항이라도 하면 구나발로 짓밟고 걷어 기절시켜 걷어차 기절시켜 사람을 질질 끌고 갔고 이토록 비상식적이고 비인간적인 강제 진압을 통해 불과 20분도 지나지 않아 YH 무역 여성 노동자 170여 명을 모두 강제 연행 강제 해산시켰습니다. 그리고 YH 무역 노조 지부장 최순영과 함께 노조 결성부터 함께한 당시 21살 김경숙은 이 참혹했던 강제 진압 과정 중에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 옮겨졌지만 함께 울고 웃으며 생사고락을 함께한 동료들 곁으로 다시 돌아올 수는 없었습니다. 공권력을 동원해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을 두드려 패고 기절까지 시켜 강제 연행한 것을 넘어 국민의 소중한 삶까지 아사간 것만으로도 백번 사죄해야 마땅했던 박정희 유신정권은 이 같은 만행을 저지른 지 6일 후인 1979년 8월 17일 일명 YH 무역 사건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YH 무역 노조 지부장 최순영, 부지부장 이순주, 사무장 박태현 등 노조 간부 3명과 함께 당시 영등포 도시산업선교회 목사 임명진 한국교회 사회선교협의회 부회장 문동환, 한국교회 사회선교협의회 총무 서경석, 기독자 교수협 의회장 임은영, 자유실천 문인협의회 대표 간사 고은 등을 이들의 배후 조종자로 지목하며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했고 당시 섭외활동 등으로 신민당 당사에 없었던 노조 부지부장 권순갑을 전국에 지명수배했으며 자신들의 손에 의해 유명을 달리한 김경숙의 사인마저 조작하는 추악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자신들의 당사마저 무참하게 짓밟힌 김영삼을 비롯한 신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YH 무역 사건에 대해 국가를 뒤흔드는 전대미문의 폭거라고 규정하고 정권의 말기적 발악, 완전한 살인행위, 16세기에나 있었던 일 등 자극적인 용어까지 써가면서 박정희 유신정권에 대해 맹비난을 퍼부었으며 여공들의 신민당사 농성 배후에는 불순 세력이 있다면서 무자비한 폭력으로 YH 무역 여성 노동자들을 강제 진압했을 뿐만 아니라 노조 간부들과 함께 제야 인사들까지 구속하는 폭정을 지켜보고 있던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과거 이승만 정권 시절 4.19혁명, 4월혁명 때처럼 또다시 뜨거운 불씨가 지펴지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